다큐리뷰 NHK 우주대기행 8부작 중에 8편 우주의 종말은 있는가입니다. 예로부터 인간은 우주의 미래에 대해 의문을 품어왔다. 미래를 알고 현재를 살아가는 의미를 깨닫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옛사람들이 생각한 우주의 미래는 그리 밝은 것이 아니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보면 엄청난 재앙이 오는 걸로 되어 있죠. 심판의 날이 오는 걸로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천문학과 과학의 발전에 따라 우주의 실체가 점점 밝혀지고 있다. 지금까지 우주는 팽창을 계속하지만 언젠가는 그 끝을 맞이한다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새로운 발견으로 우주는 영원히 팽창을 계속한다는 주장도 등장한다. 우주의 빈곤가를 차지하고 있는 진공의 에너지야말로 우주의 팽창을 가속시키는 원동력으로 여겨진다. 별도 은화도 블랙홀도 모두 사라진 채 끝없는 팽창을 계속한다는 주장도 있는 반면 우주는 또 다른 우주들을 영원히 만들어간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다. 그리고 인간이 우리 우주를 벗어나 다른 우주에서 살아갈 길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있다. 인간이 미지의 대우주를 탐험하기 시작한 지금 우린 드넓은 모래밭에서 겨우 한 알의 모래를 보고 있을 뿐이다. 한 알의 모래가 아니죠. 지금 무한대의 우주에서 우리가 뭐 지금 보기 시작한 게 하나의 먼지도 안 되죠. 앞으로 인간이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우주의 실체를 밝혀내길 기대해본다. 지금 허블이 그 적색편의 현상을 관찰해가지고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주 팽창론이 그래서 이제 나온 거죠. 인력의 영향이 비교적 적은 경우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지만 그 속도는 무척이나 더디게 진행됩니다. 또한 인력의 영향이 큰 경우 우주는 어느 시점에서 팽창을 멈춘 후에 수축하기 시작해서 마지막엔 쪼그라지고 마십니다. 우주는 이 두 미래 중에서 어느 쪽으로 진행할까요? 어느 부분까지는 팽창하지만 중력 때문에 다시 쪼그라들 거다. 그래서 그 빅크런치를 주장하는 학자도 있죠. 빅뱅의 반대가 빅크런치 아닙니까? 다시 이제 한 곳으로 모여가지고 부딪힌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제 이게 팽창하는 그 속도가 지금 이거를 초신성을 관찰하면 그 팽창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초신성이 가장 잘 보이기 때문에 관찰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학자가 그 초신성 한 100여 개 정도를 관찰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근데 이게 팽창 속도가 가속화된다는 거예요 지금. 깜짝 놀란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우주의 팽창이 가속화될까? 우주의 팽창이 가속된다는 이태의 발견으로 더 큰 수수께끼가 생겼습니다. 대체 무엇이 인력에 반발하면서 우주를 밀어내는 걸까요? 우주에 알 수 없는 거두한 힘이 존재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죠. 뭔가 밀어내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완전한 진공 속에서도 이렇게 입자가 나타난데요. 그러면서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완전한 진공 속에서. 그리고 이게 진공에너지라고 그러는데 이게 초기에 이 진공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면서 빅병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그때 일부 남은 진공에너지가 남아있다가 공간이 커지니까 진공에너지는 공간이 커지면 오히려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 뒤에 배경화면에 나오는 그 에이지 뉴뮤라고 그러나요? 저게? 뉴뉴냐? 뉴뉴. 그리스어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아인슈타인 공식이거든요. 아인슈타인이 원래 정태론적 우주론을 주장했죠. 아인슈타인이. 그 우주가 일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력 때문에 쪼그라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정하려면 그 중력의 힘만큼 반발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가정을 해가지고 그 반발하는 힘이 뭐냐. 이거에서 우주 상수를 도입한 거예요. 저 에이지 뉴뮤라고 그러나요? 저거. 그리스어인데 지금 노란 글씨로 나온 거. 저거를 넣었다가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자기가 실수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기차게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재는 실수를 해도 옳은 소리가 된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이게 진공에너지나 암흑에너지 발견하고 나서는 저 우주 상수에가 바로 그 암흑에너지다. 이제 그렇게 주장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데 하여튼 진공에너지는 공간 확대시키고 공간이 확대되면 진공에너지가 증가되고 진공에너지가 증가되면 또 공간을 더 확대시키고 이렇게 해서 확대 재생산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웃기는 거죠. 암흑에너지를 지금 아인슈타인의 우주 상수로 와요. 아인슈타인이 아니라고 그랬지만. 이제 태양이 겨우 적색거성이 돼가지고 수송이랑 금송을 집어삼키면은 더 이상 지구에 못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성으로 옮기고 인류가. 화성에도 이제 못 있게 되면은 목송에 유럽화로 갔다가 거기도 안 되면은 뭐 투송에 타이탄으로 갔다가 결국 우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초장에는 뭐 인공중력을 만들어갖고 인간의 몸을 유지하겠지만 우주로 나가면은 이제는 그렇게는 더 이상 안 된다는 얘기죠. 우주에 살기 적합하게끔 개조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주에서 이종공화가 필수적이라는 거죠. 인간이 개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주에 맞게. 그래서 심지어는 그 전기생명체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우주의 지척생명은 전기를 띠 입체가 전기력으로 합쳐진 집합체라고 합니다. 딱히 정해진 형태는 없지만 신호를 전달하는 심정이나 근육에 해당하는 조직이 있어서 생물로서 기능하고 생각하는 능력도 지니고 있죠. 우리의 사고력이 전기신호에서 온다는 거 아닙니까? 전기신호로 사고를 하고 그거를 저장하고 이런 것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우주의 종말에는 수소와 혈염이 모두 연소되고 나면 별은 더 이상 탄생하지 않게 되고 블랙홀만 남았다가 블랙홀까지 폭발하고 나면 암흑 에너지만 남게 된다는 거죠. 우주는 하나의 풍선으로 구성되어 있고 끊임없이 또 다른 풍선을 만들어낸다는 주장도 있다. 왜냐하면 확대질 상산되니까 밑끝도 없는 거예요. 암흑 에너지가 또 공간을 확대시키고 공간이 암흑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계속 확대된다는 얘기죠. 풍선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웜홀은 다른 우주로 가는 통로로 갈 수 있다. 뒤에 그 배경화면에 웜홀의 모형이 그려져 있죠. 우리의 우주관은 변하고 있다. 이게 8편 우주의 종말은 있는가의 내용입니다. 어려워요. ля 아 아 아